근사속록 천 그러니까 이제 근사속록이라는 책인데요 한 권밖에 없는 낙권인데 천지인 그러니까 이제 천지인 세 권으로 돼 있는 책 중에 이제 첫 권입니다 근데 이제 두 권을 더 찾아야 한 질의 책이 되는데 근사속록 사실은 이 근사록에 관련된 책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책이네요 근사록은 송나라 때 이제 정이천 선생이나 정씨 일가의 이제 그런 형제들이 이제 스승들의 이제 말씀들을 적어 놓은 책인데요 사실 이제 근사록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근사속록하고는 전혀 다른 책이네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옛날에 이제 공부했던 흔적들 좀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사속록인데 오늘 보여드릴 책은 근사속록 1850년대 이제 만들어졌다는 책 이라고 하는데요 책을 한번 공부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사속록 정암선생 문집으로 돼 있고 정암선생 성은 조씨 명은 광조 자 효직 한양인 문과 대사헌 호 문정 퇴계선생 성은 이시호 이름은 황이라 자는 경호 등사속록 진보인 문과 진보인 문과 우찬성 호 문순공 퇴계선생의 호가 이제 문순공이네요 퇴계선생의 언행로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율곡선생 전집선생의 성은 이씨호, 이름은 이오, 잔은 숙헌, 덕수인 문과, 우찬성, 호문성 덕수인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집안이네요 사계선생 율곡선생의 성은 김씨, 이름은 장생, 자, 희원, 광산인 이렇게 되어있네요 사계 김장생 선생이죠 그리고 송자대전 선생의 명은 시열, 자, 영보, 은진, 은진송씨, 호, 우암, 일, 좌의정, 호, 문정 송시열 선생의 이제 글도 나와있고 아마도 이제 다 잊지는 않고 한 이 정도에서 이제 이 책이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거를 읽게 되면은 조선의 이제 성년들의 글들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아 그러한 책입니다 이제 이게 서문인데 이제 좀 있었는데도 이제 글자들을 피해가기는 해서 참 다행인데 이렇게 이제 문드러진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자 정도 이제 문드러진 것들은 글을 읽다 보면 아 무슨 글씨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그 정도 실력은 돼야 그래도 한문을 좀 깬다 한 글자 정도는 꽤 맞출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한데 아직 뭐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윤곡서원의 최익현 선생의 이제 이 글귀하고 이 글귀하고의 문맥상에 이제 같은 글씨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아 동방 자은사 이후 변이 위 하이 건 지 본조 도학 빈빈 침음 호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직 아니면 이제 허사로 쓰인다고 하는데 오직 우리 동방은 은사 은나라 승 이후로부터 동의가 변하여 한나라를 하나라를 건국하게 되어서 본 조에 이르러 도학이 빛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대송 송나라 그때의 침음 그러니까 이제 침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운곡서원 그 최익현 선생의 글을 보면 동방 자은사 이강 도학 절의 문장 지성 막여 본조 이렇게 되었는데 동방은 문나라 스승 으로부터 내려와서 도학 절의 문장이 성하였는데 본 조 만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익현 선생이 아마도 최익현 선생이 어렸을 적 1850년도 그러니까 이 근사 속록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사 속록을 인용을 해서 이러한 운곡서원에 이 글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맥락을 좀 맞춰가는 재미가 이 고서를 읽으면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이 맥락을 맞춰가는 게 참 재미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느 즐거운 오락이나 스포츠 보다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맥락을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짜릿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고 볼 것도 많고 암기가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만 살피는 데도 이러한 큰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서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을 읽고 숭정 247년 갑술 추 7월 김희 은진 송 그러니까 은진 송 하면 누굴까요 병준 근식 아까 은진 송씨가 송시열 선생이 은진 송씨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근사록 권지일에서 정암 선생 이렇게 퇴계 선생 이렇게 이제 나오는 글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읽어나가기는 본문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서문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근사 속록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